아 아 예 시간의 빛님 시간의 빛님 저 예예예 그럼요 시간의 빛님 저 8 3 4 3 9 8 입니다 룸 아이디 8 3 4 4 3 9 8 대비 님이 8 3 4 이완성 대기 됐어요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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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를 드리는게 낫겠다 시간의 빛님 초대해 드렸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시간의 빛님 댓글을 좀 보시려고 그러시나보다 델피님 저 우선은 시간의 빛님 먼저 한판 신청하셨으니까 한판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의 빛님 오랜만에 한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델피가 델피님이 주신 델피님이 주신 이 그 성도의 빛을 어느정도 이제 조금 그나마 조금은 아 시간의 빛님한테 아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시간의 빛님 오랜만에 한판 하시는데 네 델피님이랑 또 이제 시간의 빛님 시청자 대전 또 괜찮죠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식이지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사와놔야 되는 거를 아시고서 또 마법을 못사놓게 그냥 버려버리시네 확실히 또 틀리 틀리시네 다 흥 음 아 섬도 대 섬도네요 그러면 괜찮네 야 이거 섬도 대 섬도 섬도 상대로 쌓아본 적이 없었는데 섬도 상대로 쌓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건 재밌다 근데 제가 워낙 운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가야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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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으니까 가야템 concert 으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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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뮤지 포함이라고요 마법 개수가요 그걸 모르고서 쓸려면 안한건데 아 아 그랬었던거구나 아 상대 마법까지 아 나는 내 마법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일부러 안한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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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직 모르죠 그렇지 아 아 아 아 끝난거 저였어요. 태가니가 마법이 저쪽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. 역시 너무 성급했다. 애프터번호나 그런게 있을거라는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. 그냥 빠이빠이네. 이제 그룹. 그냥 빠이빠이네. 그냥 빠이빠이네. 이렇게라도 해봐야되나. 최대한 짜낼 수 있는 방식은 다 짜내봐야죠. 그냥 빠이빠이네. 그냥 빠이빠이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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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빠이빠이빠이빠. 그냥 빠이빠이 or incorpose. 이거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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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.